더 트롯시어 라이벌 대전 1회! 먼저 미스팅과 가흥팀의 지인공들을 소개합니다! 첫 번째 대결을 펼칠 라이벌은요. 흠 텐션 팔방 민 트롯기의 장훈이요. 나 같아. 내 차례 같은데. 특별히 견제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? 공도 꺾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언니도 꺾어드릴게요. 따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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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와. 풍요 풍뚝 뛰어라 풍미로다 풍미로다. 잘한다. 잘한다. 사랑을 가자 내 사랑을 가자 반길 간 대로. 그거는 벽을 해버리면 안 되겠지. 그 세월을 아쉬워하겠지. 무섭다, 무섭다. 햇빛 소원은 그것뿐이다. 가슴이 좀 멍멍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슬프다. 미스 팀이냐. 다왕 팀이냐. 더 트롯쇼 라이벌 대전. 첫 팀 승리 팀은? 과연 누구일까요? 누구일까요? 어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